고객이 입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런 거 돈 받고 팔 거면 그냥 죽어라 내 말이 너무하다 싶으면 직접 찾아오던가? 직접 찾아오라고? 하... 씨발 한 피 한 번 떠? 내가 다혈 받네? 아니 그렇게 맛없으면 처먹지 말던가 그 사람 말이야 진짜 쓰레기를 먹게 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? 봐, 지가 그랬잖아 네 음식이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주문 들어오면 그땐 진짜 쓰레기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내 룰이... 고객?